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드사즈를 할건데요 네! 저도 할거에요! 여기 이름은 테드에요! 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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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볼을 낚시를 할겁니다 지금 로봇이 여기로 오면 바로 진화로 끌어당겨서 다른 사람을 끌어당겨서 로봇에게 펀치를 맞게 할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쟁글랩 쇼다운 볼를볼 다 달려보겠습니다 네가 신기한걸 할거에요 신기한걸 여기다 마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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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못타겨 네! 이제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바로 죽었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이제 뒤로 불을 낚시하기 레쓰 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네! 먼저 지인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갈게요 그냥 해! 그냥 해! 시작! 이렇게 안되면 이렇게 안되면 네! 지금 소리 들리죠? 로봇 나오는 소리 근데 상장은 먹고 빨리 갔지 먼저 궁차라고 여기에 숨어있어요 미끼로 사용할게요 여기 숨어있어요 비비오지 오잣다리 이거 먹고 지금 이렇게 비비오지 계속 공격 계속 공격 아퍼 총사 드디어 위에 보가 보가에 찍어 7개 4개 녀석 여기 티밍 가자 티밍을 싫어해 티밍 하기를 싫어해가지고 티밍을 거의 안하는 편 저는 티밍 딱 한번 해봤어요 티밍에서 제가 1등 했어요 제가 배신했어요 티밍 박살내기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티밍 박살내기 그거 보고 저는 티밍을 이제 안해요 티밍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배신을 해서 다 죽였어 셀리로 궁 써서 다 끝내버렸어 얘 오부리를 받던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여기 찍은 3등 우리가 찍은 토이키가 5천밖에 안돼가지고 처음 유튜브 찍는거라서 이해해주세요 여기는 처음이에요 저는 한 100만번 한 100만번 아무튼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진으로 하려면 이쪽으로 해야죠 쇼다운 네 지금 쫄라쇼다운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거다 어떤걸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이걸 해야하는데 여기다 봐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점핑 트리거 이런거 아니지 점핑 정말 버그 먼저 그냥 해 하고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죽어야 돼요 죽여줘 죽여야지 버그를 쓸 수 있거든 죽여야지 버그를 쓸 수 있거든 여기 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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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500만네네 나 지금 죽었어 이생 이생 파우 오 됐다 이상하다 이거 버그가 안 되는거지 이상하다 이게 버그가 안 되는거지 원래 버그 돼야하는데 버그 움직이고 봐봐 손 떼봐 이상네 버그 실이피해 네 버그는 지금 우리가 처음해보는거여서 잘 못해요 전 유튜버마다 아는거여 지금 네 지금 풍서랍 풍서랍 한 번 엠진 엠진 한 번 네 이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다 뭐야 아니 이거 봐 이거 이걸 장착해야지 무한총알봉구가 되지 달린 스피드로 하면 어떡해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먼저 진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진으로 엄청 멋있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네 엄청 멋있는 장면이 뭔데요 여기다 봐요 점핑트립에 있는 거 아니지 점핑트립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월터가 아니야 아 진짜 아 그냥 안 돼 안 돼 아 이번에는 그냥 가겠습니다 낚시 태영이 까는 브로우사 갑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뜻이야 이거 뭐야 보아야지 네 에프리볼을 지금 낚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키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 으 이제 생자 한 개만 넣어도 되요 희한의 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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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내구만 하는거 잖아요 오 내 지금 불이 한개 있었는데 아 또 티네요 아 어딨냐 불 오! 먼저 타! 지금! 아쉽다 이게 공쳤죠? 아 잠시만 아 네 잠시만요 잠잠잠 아 그리고 트로피 한개 이거 주울 수 없어? 이거? 다시 할 수 없어? 다시? 아무 다시 할 수 없어? 이거 녹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저 아까 전에 이거 하다 말았죠?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경이 하고 있는데 태경이 낚시는 할까요? 지금 안 했는데 하고 있어 네 과일은? 태경이는 잘 할 수 있을지 네 네 치겠습니다 지금 로우스 나왔는데 이거 이게 보로 보로 낚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보과하고 싶은데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왜 다이노 짜증나죠? 소중해요 아 네 죄송해요 나 그런데 죽였어요 네 지금 여섯개 네 네 지금 칼 아 칼 아 칼 잡고 싶은데 오늘 한번 터치했죠 아까 전에 지금 태그님이 맞아요 칼이 복사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까는 칼 때문에 죽었죠 엄마 연습하고 있을 때 제가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칼이 눈쑥을 와가지고 저 진짜 죽었었어요 아니 일곱개 먹었는데 죽였어요 맞아요 진짜 아까워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칼이랑 놀아전에 시켜놨고 네 저기 지금 로사 보이죠 로사? 로사? 여기 로사? 어쩔? 오케이 처음에 이때 동안 깨인게 모르겠어 잘 죽고요 봤죠? 네 네 어 이렇게 진해 깔고 이쪽으로 오는 사이에 제가 죽여버렸죠 이렇게 해서 뭐야 얘 뭐야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갑자기 궁 쓰고 와가지고 네 가전에 티경이가 두 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하고싶다 네 조용히 하세요 이제 제가 그냥 어떻게 돌아가고 좋냐면 블록으로 들어가가지고 냉선으로 들어가가지고 블록에 냉선 옆형으로 들어갈게요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쓰브로울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블록에 스탑퍼가 네개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탑퍼로 다 먹었지 블록은 스탑퍼로 뺏어요 스탑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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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갖고 싶다 네 이제 연수한테 넘길게요 우리 한 번씩 찍을래? 네 연수영화가 먼저 한다고 해요 그럼 잘할까요? 연수가 도망가고 연수님이 연수님이 나먹겠다 염주 얘 무서워요 염주 무서워요 염주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염주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럼 이게 더 좋아요 네 저는 나가서 다른걸로 브롤볼 한번 가볼게요 브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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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클 렛 브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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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파워 브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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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시간 몇분이야? 핸드폰 시간 몇분이야? 핸드폰 시간 몇분이야? 핸드폰 시간 몇분이야? 많이 남았어 20분 남았어 자 고기 3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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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못해서 못해. 아 뭐야? 이렇게 느는 거라니까요. 예컨대 쯔그림 10,000랑크 봤어요? 네. 네. 이번엔 연시 영화가 한번 달려보는데 쯔그림 연시 영화가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구 뭐해? 어이! 제가 달려봅니다. 애매합니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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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소리 소리 꺼요. 합니다 합니다. 꼬꼬꼬꼬꼬꼬꼬꼬 꼬꼬꼬꼬꼬 꼬꼬꼬 으 아 네 재미없군요 좋습니다 네 진짜 못하죠 저는 이겼는데 네 그냥 불불로 달려올래 바보 네 이제 제가 할게요 연수형아 완전 대패했습니다 대패 저 오늘 못해요 여러분 못하는걸 왜 5천에 갔을까요 5천이요 5천도 못핀거잖아요 달려봅니다 연수형아가 지금 너무 못해가지고 전부 다 못해요 저는 트로피가 이거는 5천인데 제가 연수형아의 집 와서 한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없어요 트로피가 아 트로피가 아 트로피가 많아요 네 제가 죽이고 죽었네요 가지 덤불이나 받아라 가지 덤불이나 받아라 가지 덤불이나 받아라 가시덤불이나 받아라 구이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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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